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포스코 퓨처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현재 바닷권에서 슬슬 기지개를 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첫번째 이슈입니다. 10월 7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유럽연합 즉 EU가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의 기대감과 테슬라의 신규 배터리 개발 전망 소식에 국내 2차 전지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동사와 함께 LNF, LGNA 솔루션, LG화학,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엔캠 등이 동반 상세했다. 국내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고율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국내 업체가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27개 EU 회원국 투표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가결됐다. 관세안을 잃으면 이달 말부터 5년간 적용된다. 아울러 테슬라가 사이버트럭과 로봇택시에 적용할 신규 4종의 배터리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오는 2026년까지 건식 공정을 사용하는 차세대 4680 배터리 4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제 첫번째 이슈이구요. 두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9월 12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조 8천억원대 양극재 공급계약 소식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동산은 지난 11일 2차전지 제조사와 1조 8천4백 54억원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8.8% 규모이다. 동산은 특정 조건 합의 후 원재력 가격 등락과 가공비 확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현재 순환매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올라가면 일부 정리, 그 다음에 내려가는 업종은 또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순환매 상태에 보시면 됐습니다. 시장 보시게 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바닷권에서 전반적으로 순환매,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 있잖아요. 낙폭과대의 업종을 누르니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순환매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고생하셨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신 게 좋겠습니다. 홀딩 하셨다가 내 차례 온다. 쉽게 말하면 손이 좀 빠르신 분 같은 경우는 손이 좀 빠르다 그러신 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순환매 차례에 돌아가면서 계속 대응할 수 있겠지만 난 손이 좀 느리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낙폭과대의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온 종목이어야 됩니다. 실적이 적자투성이고 그런 상태인데 낙폭과대다. 그러게 하면 순서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낙폭과대의 업종이거나 낙폭과대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본인의 차례가 오기 때문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이 좀 빠르신 분 같은 경우는 순환매 상태에서 어땠습니까? 대응만 잘하면 상당한 수익률이 괜찮죠. 하지만 손이 좀 빠르지 못하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굳이 낙폭과대 업종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컬 피지엄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2차전지 관련된 용목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 상황도 A주시 하셔야겠죠. 현재 헤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박빙의 수준입니다. 어느 쪽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어느 쪽에서는 현재 박빙 수준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관련된 IRA법에 관련된 수의 종목들 있잖아요. 업종들 있잖아요. 그 종목을 예를 들면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런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A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29% 상승하면서 23만 5천 5백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기술적 분석 보시게 되면 현재 보면 한 번 바닥 찍고 두 번 바닥 찍고 세 번 바닥 찍었기 때문에 현재는 다중 바닥이 형성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바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외바닥, 쌍바닥, 다중 바닥이 있습니다. 외바닥 같은 경우는 진흙 바닥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늪입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게 늪의 특징입니다. 그게 외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쌍바닥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으로 보통 비교합니다. 사상누가위라는 한자성어 있는 것처럼 모래의 건물이지만 다소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중 바닥 이상을 다중 바닥이라고 하는데 다중 바닥을 시장에서는 락바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위 바닥이라는 거죠. 그만큼 튼튼한 바닥을 형성하는 게 다중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주가 위치, 삼중 바닥 위치이기 때문에 아 이제 바닥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이 나온 상태에서 기술적 반동과 노력할 만한 위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5만원부터 28만원 구간까지 있겠습니다. 25만원부터 28만원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대략거래 터져서 수반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량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해야만이 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구간, 매물대 구간에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이때 대략거래 터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일부점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락할 때 다시 사는 방법이 되겠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대략거래 터진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대 구간에서 대략거래 터진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다르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23만원 5,500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장 때는 25만원 그 위에 27만원과 30만원, 31만원 그리고 33만원과 37만원과 되겠습니다. 37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려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1만원 그 밑에 20만원과 19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대관은 보시겠습니다. 외군이 한 달 동안 12,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드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22만 9,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사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도기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팔고 있고 보험은 순 매수, 투신은 순 매도, 영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 순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위주로 보세요. 보험 위주로 보시고 금투, 투신, 영기금, 사모펀드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관이 현재 순 매도기조입니다. 동사 순 매도기조라는 것은 기관이 현재 동사의 주가의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깅을 하는데 발목에 모래주문을 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주문을 차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무겁잖아요. 발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계속 뛰다보면 적응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모래주문이 발목에 있는 모래주문을 제거되면 어떻다? 가벼운 마음으로 통통통 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에서 기관이 현재 동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주문이 제거되면 통통통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현재 기관의 순 매도기조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 매소로 전환되는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95% 정도 좋습니다. 3%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은 18조 2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조 원이 코스피 100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18조 원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왜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사는 포스코딩에서 62.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의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포스코딩에서 62.5%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에서도 동사 5.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7천억 원대에서 올해 4조 1천억 원대에서 조금 감소했다가 내년도에 5조 6천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 전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내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 작년에 350억 원대에서 올해 960억 원대에 오히려 좋아지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2천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내년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44억에서 올해 650억 원대에 내년에 1천억 원대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은 감소하지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증가된다. 즉 마진율이 개선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분기 영업이익 525억 원대, 3분기 375억 원대, 4분기 735억 원대 적자였고요. 올해 1분기는 379억 원, 2분기는 작년 2분기 521억 원대비 27억 원, 작년보다 약했습니다. 3분기도 작년 371억 원대비 올해 208억 원,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737억 적자에서 올해 337억 흑자전환, 1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379억 원으로서 올해 430억 원, 내년도 1분기 435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까지 실적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 대비 조금 안 좋은 상태이고,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떻죠?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집니다. 동사부채별 같은 경우는 140%대, 유보율은 59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인률은 4.5%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마진율은 0.75%, 올해는 2.3%에서 내년에 4.5%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료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EPS는 1955원, BPS는 33,111원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관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 밸류에이션 본다는 점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상 EPS는 1955원이기 때문에 2,0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2,000원이 현재 23만원입니다. 2만원이면 10배입니다. 20만원이면 PR 100배인 거죠. 현재 PR 100배보다 높기 때문에 싼 가격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셔야 할께요. 매출액 기준입니다. 동사는 에너지 소재 부문에서 현재 70% 매출액, 라임 횟성 부문에서 현재 18%, 내와물 부문에서 11.3%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021년도, 2021년도, 2021년도의 마지막 주주 배정 상징을 했습니다. 2021년 2월 3일 날 1,647만 주 했지만, 현재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부채 비율은 140%대, 유보율은 5,9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징적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3위 연결대상 회사로는 2차전이 양극재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과사나 수소, 그리고 생석회 관련된 산업용 노재 정비와 양극재 제조, 판매하는 자유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픽처의 모노조가 23만 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헨드라구인데 현재 순매도직입니다. 현재 기관이 동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는 24만 8,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24만 5,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멘토룸 2위에서 중우산 전기차 관세를 폭탄에 따른 우리나라의 2차전이 전반적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가 1조 8,000억 원대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9.6이기 때문에 과외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5.3이기 때문에 과외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7만원, 2차는 31만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21만원, 2차는 19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